어 부추바 부추바 풀 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풀 뽑아줘야 되는데 딸기도 꽃이 같다 와와와 새 딸기에서 꽃이 피는구나 이게 아아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딸기 며칠 조롱조롱조롱 얘가 그 걸음 속에 그 아이 아이 이렇게 하고 뽕나무 수국이야 수국 수국 수국입니다 또 수국입니다 또 수국 여기 옥수수 씨앗 뿌린 거 여기 씨앗 뿌렸고 여기는 모종을 심었지요 국가 국가 대추나무 수염에 비바람에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됐어 진딧물이야 대추나무 수술을 이렇게 심었어요 아유 아유 밭 잘 갈아 놨죠? 무지 커져 아 이게 뭐 심을 거라고 갖다 잊어먹고 이러고 이거 이제 다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이제 저거 다 심어야 되고 그렇죠 저를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노란창포 여기 달맞이 분홍달맞이 라일락 그다음에 있고 이거는 수국 라일라이터 흰색 여기다 밭해야돼 이렇게 우리 밭 자기야 자기야 동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아로니아 꽃이 폈다 대추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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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살구 석양이 진다 이쁘다 와 열무가 났네 호박씨앗이 막 나온다 매실 매실이 조롱조롱조롱조롱 열렸다 무슨 매실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우와 수박 수박 이거는 강작가 강작가 마늘 강작가 마늘밭 마늘 잘 됐다 강작가 마늘밭 물이 있나 볼까 여기는 산마늘 산마늘 산마늘이 이렇게 산마늘 여기도 대추나무 왕 대추나무 왕 대추나무 왕 대추나무 왕 대추나무 노란 클리마티스 흰색 보라색 노란색 뿌리가 간절 죽었나봐 수국 수국 수국도 있구요 장포도 있어요 이렇게 수국 가지치기 꽃이 꽃을 볼 수가 없나보다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네 백합 음 이쁘다 빨간백합 빨간백합 빨간백합입니다 대파 여기 도라지 부렸는데 안나오고 거마교 거마교 이거 거마교 뿌린건데 거마교 이쪽 왜 하나도 안났지 여기 났는데 왜 여기는 안나지 하나도 없어 거마교 어 얘 싸골 나온것 좀 아우 이뻐라 배롱나무 다 살았다 야 고마워라 얘넘 고마워라 얘넘 얘넘 왜 안올라와 얜 죽은거나 아 왜 안나오는데 왜 안댓냐 또 나무 缺 쥬 쥬 쥬 야라라 쥬 쥬 쥬 쥬 쥬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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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네 올라오고 있고 두개 딱히 열렸어 꽃이 오 저 뒤에도 있다 그치? 뒤에도 열렸나? 가지에서 열리는구나 그치? 가지치기를 잘못해가지고 다 잘렸나봐 애는 도대체가 어떤 꽃이길래 이렇게 부실하냐 수국인데 월동대는 수국 맞는데 세개뿐죽 세개를 심어보았습니다 엉망 됐어 엉망이 됐어 엉망이 됐어 엉망이 됐어 여성이 fellowship 자작나무 얘는 월동이 잘 안되나봐 야 꽃이 되게 이쁜데 너무 질려갔어 도라지 키는 이렇게 컸는데 아예 흰 피가 아닌 게 있구나 이게 피가 아닌 게 있구나 지하수 이렇게 돼 이게 또 퍼야지 아예 흰 피가 아예 흰 피가 아예 흰 피가 아예 흰 피가